안녕하세요. 다육의 꽃그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양평 대성 다육의 또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택배는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합니다.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고요. 이번주에도 20% 할인을 해드리기 때문에 20% 할인을 받으시면 훨씬 착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대품 한번 보세요. 정말 대단하죠. 이게 발레리나인가요? 한 몸으로 되어진 것 같아요. 오랫동안 이렇게 키워지면 멋진 화분에 심어놓으면 멋있죠. 발레리아가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눈에 확 띄지는 않지만 항상 싱그러운 이런 모습으로 있고요. 이게 노젝트가 살짝 다르게 조금 특별합니다. 한쪽이 조금 들나오고 한쪽으로 이렇게 위에로 뻗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노젝트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 예뻐요. 이렇게 잔잔한 매력이 있는 아이죠. 발레리아 이름도 예쁩니다. 이렇게 대품으로 저쪽까지는 아예 보이지도 않네요. 이렇게 큰 대품이 있고요. 핑크마녀가 가격은 4만원에 있습니다. 핑크마녀 한번 보세요. 여기 외두에서 이렇게 빙글러서 이런 아이들은 이제 뿌리가 거의 다 있을 것 같죠. 이게 예쁘게 다 자리를 잡아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쁘죠. 이게 모주에서 빙글러서 한 단 정도 나와져 있는데요. 너무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게 굳혀져 있어요. 이게 지금 4만원 하니까 3만 2천원에 구입 가능하신데요. 너무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이게 노젝트 다 굳혀져서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셔요. 여기 모주에서 밑으로 한 단 정도는 나와져 있어요. 완전 대품들은 조금 몸값이 있지만은 이거 이렇게 중품보다는 살짝 큽니다. 너무 예쁘죠. 이게 3만 2천원에 구입 가능하시고요. 이게 4만원 하는 아이들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셔요. 너무너무 예쁘죠. 아이들 3만 2천원에 화를 받으시면 하고요. 여기 흑사금이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완전 대품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예쁘죠. 사이즈나 사진은 사장님한테 또 보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활착을 해서 이렇게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대품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게 가격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격은 흑사금 4만원 합니다. 4만원에서 할인받으시면 훨씬 가격은 착하게 보내드리죠. 3만 2천원에 구입 가능하시고요. 아이고 안 들어가요. 여기다가 일단은 꽂아놓고요. 메두샤금이 가격은 만원 합니다. 많이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몇 두인가요? 5두로 되어져 있어요. 예쁘죠. 메두샤금은 색감이 이제 물들면 더 진하죠.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만원 합니다. 지금 이 아이들이 4두, 5두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가격이 착한 가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 대품으로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운 염속은 항상 키우다 보면 이쪽 뒤쪽으로 자구가 나오니까 크게 키워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격은 4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오르라라고 합니다. 이거는 입장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조금 특이하죠. 목대에 목지라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되어진 아이들 투포트가 있는데요. 수형은 살짝 다르지만 이런 느낌으로 있어요. 가격은 4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판타지아 골드인데요. 가격은 5만원에 있습니다. 아유, 이거 이렇게 아주 멋있어요. 이 아이가 많이 성장을 하는데요. 이렇게 색감이 조금 특별하고 입장도 조금은 특별합니다. 앞쪽으로 자구가 몇 단인가요? 3단 정도 나와져 있어요. 이것도 항상 보면 뒤쪽이 조금 덜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멋진 아이가 판타지아 골드라고 합니다. 5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항상 보면 이름은 다르지만 정말 조금씩 다 달라요. 이게 지금 뒤에가 소화금이 있는데요. 소화금도 가격은 4만원 하거든요. 이것도 한번 보세요. 소화금도 너무 괜찮은데요. 소화금이 처음에 나온 때 작년에는 몸값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이게 지금 모주에서 여기 앞에 쪽으로 조금 더 많이 자구들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자구가 이렇게 예쁘게 다 많이 있네요. 이거는 모주에서 삥 둘러서 자구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대체적으로 이 두 쪽이 한 단 정도 있으면 앞에가 두 단 정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화금도 실뿌리 내려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4만원 하니까 엄청 착해졌는데요. 4만원 하니까 3만 2천원이면 구입 가능하시고요. 모스플이 이렇게 예쁜 아이가 있어요. 모스플 이렇게 노제트 한번 보세요. 예쁘죠. 이렇게 자구도 나와져 있어요. 삼두사두로 되어져 있는데 가격은 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핑크 크리스탈 이렇게 예쁘게 물드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게 두 수가 많다 보니까 얼굴은 조금 노제트는 작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진짜 예쁘게 이거 지금 완전히 물이 들어지지 않는 상태인데 이게 핑크색으로 물들면 너무너무 예뻐요. 이게 2만원 합니다. 그래서 할인받으시면 16,000원 하고요. 이게 12cm 풀분에 들어져 있어요. 붙여져서 얼굴이 이 정도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조금 얼굴이 큰 아이들도 있네요. 투수는 아무래도 조금 작겠지요. 이렇게 얼굴이 조금 큰 아이를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이거는 얼굴이 더 잔잔한 얼굴이 더 많아요. 완전히 바글바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트마다 조금씩은 다 다르죠. 2만원 하니까 여기서 할인받으시면 16,000원에 구입 가능하시고요. 에이샤가 있는데요. 에이샤가 지금 8,000원 합니다. 이게 보면 투수는 육두 정도 되고요. 이 아이들도 이렇게 더울 때는 물을 조금 덜 줘야 되죠. 약간 물고파 합니다. 물고파 하드래도 육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8,000원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키워보실 수는 있을 것 같고요. 6,000원에서 할인받으시면 이 아이들이 6,400원에 구입 가능하시고요. 푸시캣이 이렇게 큰 아이들이 있어요. 가격은 15,000원 합니다. 15cm 풀분에 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12,000원에 구입 가능하시고요. 페로몬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정말 특이해요. 색감이 너무너무 특이하지 않나요? 어우 정말 오묘한 색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보랏빛이 살짝 도르면서 이런 모습이에요. 기본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가격은 5,000원 하니까 여기서 할인받으시면 훨씬 가격은 착합니다. 펄령이 이거 한 포트가 남아져 있네. 사두로 되어져 있어요. 만원 하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크게 사두는 많지가 않은 것 같은데 8,000원에 구입 가능하시고요. 녹두 빙수금이 가격은 이 아이들은 뿌리 내려서 다 활착을 했고요. 이게 이제 자꾸들도 이 정도 성장을 한 것 같아요. 수형이 너무 예쁘게 되어져 있죠. 이렇게 위에 봉긋한 이런 수형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저쪽으로는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사장님한테 사이즈라든가 이걸 한번 보여달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녹두 빙수금이 이렇게 예쁘게 봉긋하게 수형은 두 개가 살짝 다릅니다. 5,000원에서 할인받으시면 4,000원 정도 합니다. 이거 팅커벨 금이 아, 팅커벨이에요. 금이 아니고 완전 대품 팅커벨도 많이 소개를 해드리지만 이렇게 대품은 많이 없었잖아요. 3,000원 합니다. 문값 조금 있죠. 여기서 할인받으시면 훨씬 착하고요. 신비로즈가 아이고, 이 아이들 요즘은 가격이 워낙 착해졌죠. 신비로즈가 정말 색감이 예뻤거든요. 묵둥이에요. 삼두로 나왔을 때 2만원에 나왔던 아이인데 요즘은 많이 착해졌지만 이런 묵둥이 묵둥이는 이제 또 16,000원에 구입 가능하시고요. 흑장미가 있어요. 흑장미 가격은 6만원 하는데요. 너무너무 예쁘죠. 아, 세상에 어쩜 이렇게 예쁠까요. 이 뒤에가 하나가 있는데 흑장미가 아우, 정말 와우, 환상적으로 예쁩니다. 다 이거는 작년에 들어와서 묵어진 아이기 때문에 이게 나간 거일까요. 아이고, 세상에나. 너무너무 예쁘죠. 아우, 색감 좀 보세요. 이게 흑장미라고 합니다. 오, 대단한데요. 오, 정보 더 필요하시면 사장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오, 너무 예뻐요. 흑장미 6만원 하니까 여기서 할인받으시면 너무너무 가격 착합니다. 좀 제외적인 모습인데 이거 한 포트가 남아져 있습니다. 당임금 철화 5만 6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당임금 철화는 그동안에 뭐 꾸준하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당임금 철화 5만 6천원 하니까 여기서 할인받으시면 훨씬 가격 착합니다. 아우, 이렇게 빨갛게 물들면 훨씬 예쁘죠. 지금은 색감이 빠질 때입니다. 이런 아이도 5만 6천원에서 할인받으시면 훨씬 가격은 착하고요. 핑크마녀 철화인데요. 아우, 이거 다 활짝을 한 아이들이죠. 멋있죠? 아우, 예뻐요. 이게 5만원 하거든요. 그래서 할인받으시면 훨씬 가격은 착합니다. 아우, 예쁘죠? 이렇게 활짝을 하고 다 굳혀진 아이들이고요. 할로윈 철화가 가격은 2만 5천원 합니다. 할로윈 철화 이렇게 부채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죠. 철화가 오래 묶어진 아이고요. 목대는 목지라가 되어져 있는 아이입니다. 제스타 철화도 가격은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런 아이들도 많이 묶어져서 색감은 이렇게 예쁘게 나와져 있거든요. 12,000원 하니까 9,600원이면 예전에 제스타 철화 나왔을 때 생각하면 너무너무 가격 착하지요. 예쁩니다. 색감 이렇게 많이 굳혀져서 색감은 이렇게 예쁘게 나와져 있고요. 네드 크라우스 철화가 가격은 만원 합니다. 이렇게 생얼도 있고요. 목대는 목지라가 되어지려고 하는데 이렇게도 되어진 아이들 철화 수영이 좋으시면 이런 걸로 선택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밑에 많이 붙어있는 아이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이렇게 분재처럼 이렇게 되어진 아이가 있어요. 만원 하니까 여기서 할인받으시면 훨씬 가격은 착합니다. 파이어필라도 이 아이들 가격은 만이천원 합니다. 만이천원에서 할인받으시면 훨씬 착하죠. 아유 삼두 완전히 굳혀져서 너무너무 예쁜 삼두 파이어필라는 무거지면 빨갛게 이렇게 물이 들고요. 손톱 나이는 진하게 물이 들어져 있거든요. 삼두가 너무너무 예쁜 삼두가 있어요. 만이천원에서 할인받으시면 6,600원에 구입 가능하시고요. 카렌도 있는데요. 카렌이 6,000원 합니다. 기본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카렌이 이렇게 굳혀진 거 보세요. 동글동글하게 너무 예쁘게 굳혀져 있죠. 이게 모주도 이렇게 굳혀지겠죠. 이런 아이들 카렌 6,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라우렌시스 인데요. 가격은 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12cm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이 아이는 5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5두 4두로 되어져 있어요. 12cm 풀분에서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는 아이들 만원 하니까 8,000원에 구입 가능하시고요. 집시가 있는데요. 이게는 6두로 되어져 있는데 많이 굳혀지면서 통통해졌지요. 그러니까 또 살짝 변이가 집시 금이 살짝 섬겨져 있을까요? 살짝 그런 느낌이 있는 아이예요. 9cm 필분에서 이 아이들 6,000원 하니까 여기서 할인받으시면 훨씬 가격이 착하고요. 프리린제인데요. 가격은 6,000원에 있습니다. 예쁘죠? 이렇게 굳혀진 아이들의 프리린제 이렇게 굳혀지니까 황홀한 연꽃하고도 살짝 다이먼드 그런 느낌도 살짝 있네요. 이렇게 예쁘게 굳혀진 프리린제가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석코린 보사가 가격은 5,000원에 있습니다. 3두 4두로 되어져 있어요. 색감 예쁘죠?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있고요. 안젤리나가 가격은 엘리자벳 안젤리나가 아니라 엘리자벳 가격은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기본풀 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아이고 단단하게 이렇게 있어요. 예쁘죠? 아이시 그린 이런 느낌으로 굳혀지겠죠? 아이고 예쁩니다.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신데렐라도 이런 묵둥이가 있어요. 예전에 들어왔던 아이들 이렇게 묵둥이 아유 예쁘죠? 흔지 막 하면서 이런 묵둥이가 있네요. 4만원에 있으니까 할인받으시면 좀 착하겠죠? 노라도 가격은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노라가 3두로 되어져 있어요. 많이 굳혀지면서 통통해졌고요. 노라 물들면 너무나 환상적으로 예쁘죠? 그렇지만 거의 다 있을 것 같아요. 엄청 또 많이 판매를 했던 아이 중에 하나잖아요. 이렇게 노제트도 크면서 이렇게 예쁘게 통통하게 굳혀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뮬란이 있는데요. 아유 색감 예쁜 것 좀 보세요. 물들어서 너무 예뻐요. 이게 이제 약간은 아이보리 색감하고 같이 엮이면 훨씬 더 예쁘거든요. 요렇게 있습니다. 두 포트가 있어요. 9cm 풀분에 있는 아이들이고요. 라피네가 2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가격 6천원 합니다. 가격 착하죠? 이것 좀 보세요. 동글동글하게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 아유 예쁘네요. 이렇게 굳혀져 있어요. 자구를 조금 많이 달아주면 훨씬 더 예쁠 것 같아요. 2두로 되어져 있는데 6천원 가격 착합니다. 미네르바도 5천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외두로 되어져 라피네가 요런 군생이 있네요. 오 눈가 거한데요? 오 라피네 라피네 물들면 요렇게 예뻐지잖아요. 요게 지금 5만원에 있습니다. 아마도 라피네 철화나 철화가 풀려서 이렇게 군생이 있는 것 같아요. 요 아이가 5만원에 있으니까 여기서 활용받으시면 착할 것 같고요. 라피네 삼두는 이렇게 색감이 또 예쁘게 굳혀져 있고요. 벨타나 가격은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착하겠죠. 두수는 이렇게 많아요. 얼굴도 크면서요. 많이 굳혀지면서 입장 통통하게 굳혀져 있어요. 12cm 뭐 요게 지금 보면 18cm 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 물들면 훨씬 더 예쁠 것 같고요. 설빙도 가격은 만원에 있습니다. 오두로 되어져 있어요. 오두 아유 색감이 예쁜 것 좀 보세요. 물들어서 설빙 왜 설빙 이라고 했을까요? 아이고 너무너무 예쁜데요. 예쁜 아이 만원 하니까 8천원 에 구입 가능 하시고요. 울트라 바이올렛 이라는 아이는 이런 모습입니다. 요 아이도 물들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층수도 많고요.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만원 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핑크 플로라 가격은 만원 에 삼두 가 가격은 만원 합니다. 너무 괜찮죠. 핑크 플로라 요거는 자구 나와서 4두 밑에 까지 5두 요거 분갈이 해서 키워보면 자구가 크면 훨씬 더 풍성한 아이가 될 것 같아요. 요게 핑크 플로라나 뭐 이런 아이들 다 몸값 있잖아요. 요렇게 15cm 풀분에 있는 아이는 25,000원 합니다. 5두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아이들 3두 4두 5두 까지도 있으니까 이런 아이들로 해서 한번 키워보셔요. 이렇게 크게 키워보시면 훨씬 예쁘죠. 이렇게 퓨어러브가 2두로 되어져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분질을 하더라고요. 층수도 많고 물들면 예쁜 아이들 인데요. 7,000원 하니까 여기서 화림받으시면 훨씬 착하죠. 이렇게 큰 아이도 있어요. 요렇게 큰 아이들 요거 훨씬 나은데요. 만원 하니까 8,000원 해 구입 가능 하신데요. 퓨어러브도 완전히 물들면 이렇게 아니 붙여지면 이렇게 동글동글 해집니다. 노제트 예쁘죠. 너무너무 예뻐요. 그리고 층수도 많고 물들면 요 아이들이 예뻐요. 3두 4두로 되어져 있는데 요 아이들이 가격은 만원 합니다. 그래서 할인받으시면 훨씬 착하겠죠. 우리가 대체적으로 홍화장 많이 소개를 해드리잖아요. 요게 만원 에 있는데 묵둥 이죠. 이게 완전 묵둥 이에요. 요게 노제트 굳혀져서 이렇게 빨갛은 나오는데 노제트가 요 아이들이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에요. 요게 한포트 있네요. 요거는 만원 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정말 빨갛 예쁘게 물드는 아이들이 고요. 나냐 후꾸미니도 이렇게 예쁘게 물든 아이들 단단하게 층수 보이시죠. 요게 6천원 합니다. 4두로 되어져요. 4두나 5두로 되어져 있는데 요 아이들이 6천원 하니까 여기서 할인받으시면 4천 8백 원 합니다. 아리엘도 이렇게 3두 많이 굳혀졌죠. 통통합니다. 3두 가 만원 에 만원 에 있어요. 너무 괜찮죠. 아리엘이 분생이 예전에는 워낙에 몸값이 있었던 아이들이라 3두 가 이렇게 통통 하게 굳혀졌는데 만원 하니까 8천원 에 구입 가능 하시고요. 요렇게 큰 포트 12cm 풀분 에 있는 3두 16,000 에 있습니다. 16,000 에 할인받으시면 훨씬 착하고요. 수연도 있습니다. 수연 이런 아이들 16,000 12cm 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많이 굳혀졌죠. 완전 목둥이에요. 무거진 아이들 빨갛게 물들면 예쁘죠. 지금은 물은 조금 덜 들어왔어요. 요 아이들은 16,000 에 있구요. 15cm 분에 있는 아이들은 25,000 에 있습니다. 수연도 빨갛게 물들면 너무너무 예쁘죠. 체이드 글루 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정말 사랑스럽고 예쁩니다. 이렇게 더 진한 색감으로 물들어요. 요거가 맑은 톤으로 바뀌면서 이게 통통해지면 더 벌어지면서 훨씬 예쁘거든요. 18,000 에 있습니다. 이렇게 사두가 예쁘죠. 요거는 5두로 되어져 있네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구요. 오르비 클라라 만원 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수는 이렇게 많이 있구요. 흑진주 가격은 12,000 에 있습니다. 요런 아이들 으두로 되어져 있구요. 큐비 플러스트 가격은 5,000 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5,000 에 기본 풀분 에 들어져 있는데 두수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구요. 나비 다시 이렇게 대품이 있어요. 4만 원 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나비 다 4만 원 와우 대품 이에요. 엄청나게 큽니다. 4만 원 에 있구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대성 다육에서 또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